옛날에는 막 슈크림빵을 잘라서 소분해서 냉동해 놓고 매 끼기마다 꺼내서 먹고 그랬었거든? 먹으면 안 된다, 계속 참아야 된다 빵이라는 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빵을 꺼낼 필요가 있어? 먹고 싶은 거를 참으면 언젠가는 그게 목팔이 더 먹고 싶어지는데 굳이 그거를 빵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순간 빵이 먹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상추, 소고기 지금 한 120g 정도 다 먹고 통밀빵, 제가 좋아하는 통밀빵을 먹을 거예요 올리브유에 이렇게 찍어서 발사믹 식초랑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안 먹고 참으면 갑자기 이게 막 식욕이 폭파해서 먹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통밀빵 한 장, 식빵 한 장 정도는 이렇게 먹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크림든 빵을 원래 되게 좋아하잖아 초크림, 슈크림, 우유크림, 연세 우유크림빵 이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 그런 거가 그냥 가끔 생각날 때도 있어 근데 애들이 막 그 사업고 와서 먹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애들이 먹던 거 한두 입만 먹어도 그냥 만족하는 상태야 지금 내가 그걸 특별히 한 개를 꼭 내가 다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불렀고 왜냐면은 나는 평소에 빵을 먹고 싶은 만큼 지금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나한테 지금 결핍이라는 게 없어 빵에 대해서도 내가 빵을 못 먹어서 엄청 힘들다던가 빵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던가 그런 거가 별로 없어 단백질이랑 섧질류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이제 배가 양이 약간 찰때쯤 빵을 먹고 이제 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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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stone을 보면 이제 애들 재우고 막 톱발해서 마감 할인 때 빵을 쓸어 담는 거지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 그게 폭발해서 먹어야 돼 하면 하루 3시 3끼를 빵집에 가서 빵을 이 빵집 가서 빵을 이런 빵을 먹고 저 빵집 가서 이런 빵을 먹고 그런 일이 많아지 빵 먹을 때는 거의 해지고 나서는 잘 안 먹는 것 같고 오전에 아침 시간에 먹거나 아침으로 먹거나 아니면 저녁 다 돼가는 시간에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고기랑 먼저 먹고 마지막에 빵을 먹는 것 같아요 나처럼 오전 중에 먹고 그리고 먹을 때도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나 섬유질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빵을 먹으면 만족스러워 빵 한 장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빵이 있으면 아침에 그걸 먹을 생각을 하는 거야 밤에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엄청 기분이 좋게 일어나 그 생각을 하면은 잘 때부터 기분이 좋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구워서 토스트를 어느 정도 바삭하게 구워서 먹을 때 식감이 어떻겠구나 그 바삭한 토스트를 바삭한 토스트를 올리브유에다가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살짝 절여가지고 먹을 때 느낌 그런 식감 생각하면 되게 행복하지 올리브유에 좀 절여진 느낌으로 먹어요 맛있어 근데 좋은 게 엄청 많아 우리가 찾을 생각만 하면 된다고만 생각 찾을 의지만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시중에 너무 많아 딸기잼 같은 걸 발라먹는 걸 식빵에 발라먹는 걸 좋아해서 그 대신 그린 요거트 생딸기를 넣어서 같이 먹으면 그게 좀 만족스러운 거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이 있을 거야 저칼로리 몸에 더 좋은 건강한 대체 식품을 사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요즘 바삭한 과자 같은 거 생각날 때는 위트빅스로 해가지고 먹고 내가 좋아하는 요거트에 딸기도 요즘 달고 맛있거든 하고 견과류 같이 넣어서 먹으면 바삭하고 맛있어 상큼하고 이렇게 보면 엄청 바삭해가지고 이걸 먹으면 시리얼이나 과자 같은 게 이제 많이 안 땡겨서 이렇게 먹으면 좋더라고 다른 좋은 대안을 이제 제시를 계속 해줘야지 그걸 찾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해 나는 애들 키울 때도 보면은 애들한테 뭘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자꾸 집중을 해 근데 나 내 마음도 똑같아 뭘 먹으면 안 돼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떨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지 자꾸 안 된다는 거를 나한테 생각을 자꾸 티면 안 돼 완전 되는 거를 찾아야지 안 되는 거를 자꾸 떠올린 거 같아 눈이 참고로 바삭하다가 눈ping 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